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 하늘의 그물이 성글도 안아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빠져나가지 못해 나 강조실 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어가면서 내 행복 찾을 순 없잖아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야 두번째 보츨真的 빨리빨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두제의 신경을 지울 수 있게 되었어요 두제 사이의 공부를 지울 수 있게 되는데